혼자 집에서 밥을 먹을 때 혼자 TV를 보며 웃음 짓다가도 문득 너무나 가슴이 멍멍해져 혼자 집으로 걸어 들어올 때 혼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또 내 맘 아프게 하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봐도 아무렇지 않은 척은 없잖아 괜찮은 척 웃어보려 애써 봐도 가슴 한켠이 시려서 너무 아프잖아 괜찮다고 말한 일도 괜찮냐고 말할 사람도 없지만 난 괜찮아 이렇게 외로워도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땐 아마 난 한숨 자고 일어나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차가운하지 아닙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